자,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왜 가강전을 안하려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네, 이걸 보여드려야 돼. 내가 이거를... 어? 오오오! 계셨네! 일단은 쇼크웨이브 레이싱을 지워주시고요. 네, 내가 왜 가강전을 안하려고 하는지 가강전 보여드릴게요. 네, 아 제 썹도 있어! 제 썹도 있어요! 제 썹도... 어, 누가 친구 추가하셨다. 바로 친구 추가! 제 썹으로 들어와요! 내가 주인공이... 내가 주인공이라고요. 봐봐요. 제가 왜 가강전을 안하려고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왜 가강전을 안하려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자, 봐봐요. 저는 가만히 있어요. 지금 저기 싸우고 있는 것 같죠? 좀 있으면 곧씨나리 옆으로 한 3명 정도 몰려옵니다. 3명 이상 옵니다. 3명 이상 곧씨나리한테 이제 옵니다. 봐봐요. 이제 오죠? 오죠? 이제 곧씨나리한테 3명 정도 와요.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해서 때려도... 자... 제가 가... 어! 진출 받았어요! 네! 자... 제가 왜 가강전을 안하는지 보여드릴게요. 봐봐요! 예! 제 주위로 지금 몇 명이 왔죠? 4명 더 올 거예요! 이제 한 2명 정도 더 올 겁니다. 예. 2명 정도 더 올 겁니다. 이제. 아! 아, 그렇구나? 자, 봤죠?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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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! 자, 제가 가강전을 안하는 이유. 흐흐흫! 제가 가강전을 안하는 이유. 봐봐요! 제가 왜 가강전을 왜 안하는지를... 몸소 보여... 봐봐요! 저 지금 멀리 있어요. 이제 곧씨나리 냄새맛고 오십니다. 봐봐요. 지금 곧씨나리 숨어있죠? 네. 그럼 곧씨나리 냄새맛고 오십니다. 가강전을 안하는 이유. 이제. 보여드릴게요. 네. 흐흫! 미래가 보인다 맞죠? 벌써 한분이 오셨어요 어 이분은 인사로 오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자 봐봐 이제 골피나리 위집하시는 분 보셨고요 이제 바로 공격 들어가주고요 네 골피나리 공격 아직 안했어요 현빵부터 날립니다 그리고 골피나리 보자마자 바로 지금 네 몇 판 이제 때리죠 지금 몇 판 이제 밀려주고 지금 골피나리가 열심히 피해줘도 이거 어떻게..어떻게..이거 대시 있었는데? 어..와우..어어!! 자 제가 강항전 안하는 이유 대시대시대시대시대시대시 대시의! 제가 왜 제가 강항전 안하는지 알겠죠? 아 shrimp 아아! 어! 아 흐흐흔흐흐흞하 흐흑흐흐흐흐흫 흐하하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 자 저 지금 멀리있어요 저 진짜 굉장히 멀리있습니다 여기로 샤이 몰릴겁니다 네 봐봐요 제가 강전을 안하는 이유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분명 있어만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고시나리 아무도 몰라 근데 오고있어 자 고시나리 죽이게 해서 오고있는거야 이 사람들 봐봐 봐봐 봐봐요 제가 강전 안하는 이유 흐하하하하하하하하하 고시나리 공격 봐봐요 야 공격 한번도 못했어 공격 한번도 못했어 다 죽었어 다 죽었다구요 다 죽었다고 짠 봐봐요 최대한 멀리있습니다 아 이제 여기에 지금 평화롭죠 10초 뒤 10초 뒤에 고시나리 쪽으로 옵니다 10 9 8 7 6 5 4 3 2 2 1 야 역시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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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시간을 시간을 이거를 야 잠깐만 잠깐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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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좀 떠보자 아니 나도 아니 나는 지금 일반 펀치 영속 펀치를 깨지를 못했어 아니 진짜 아니 좀 나가는걸 좀 보고하자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 아악 아악 아파카트 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하 흡 하하하하하 흡 봤죠 이게 제가 레그 이그 뭐냐 각광전을 안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 각광전 안해요! 라고 해도 왜요? 라는 소리가 안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어어어어어 뭐야뭐야뭐야 잉자마라고 하는거 아니였어? 잠깐만 잉자마라고 하는거 아니였어? 아아 저분 날 지킬려다가 아아 아아 으어어어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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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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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날 살려줘 나 죽었어 자 자 한번 더 죽으면 다른게임 가겠습니다 제가 왜 안할려고 하는지 봐봐요 골티나리 분명히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어우 잠깐x3 아아아 아! 누가 이상한거에 당했죠 아아아아 아아 아아 자 제가 강전을 안하는 이유 하하핳핳핳핳하핳핳핳하하하하핳하 죽었는데 진짜 죽었는데 때리는건 첫 넘었지 죽었는데 때리는건 첫 넘었지 죽었는데 때리는걸 첫 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봐봐 이렇게 나무 뒤에 숨어있어도 귀신같이 다 귀신같이 달려오신다니까 봐봐 이렇게 귀신같이 달려오신다고 귀싱같이 달려오신다고 이정도면은 elaide는 그냥 못ی에요 뭐 와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!! 아오오오오오오오오...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啊 아아 아아아아 공격좀 해보자 진짜 공격좀..아아!!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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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흫 안돼요 다같이 하는 자인데에 안돼 안돼에 자 이래, 이래,여자 강의전..안하는겁니다 봐봤죠? 이 제가 이래서 가강전 안하네 이거를 몸쪽 한번 보여드리는게 빨라 내가 왜 가강전을 안하려고 하는지